기독교대 한감리회 중부연회 웨슬리 사회네트워크가 성탄절을 앞두고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. 웨슬리 사회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 쿠테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게 됐다며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중고 장난감들을 깨끗이 손질해 보냄으로써 미얀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. 물품 후원과 배송비 후원은 오는 25일까지 김포무지개교회를 통해 진행되며 무기류 장난감이나 부피가 너무 큰 장난감 등은 지원 물품에서 제외됩니다. 후원 물품은 미얀마 양곤 뽀신제야와 뇌잉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. 후원 물품은 미얀마 양곤 뽀신제야와 뇌잉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.